안녕하세요. 나은 정리의 나은입니다. 오늘 인형 옷걸이 만들어올건데요. 일단 우선 코어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먼저 소독 양서 발라볼게요. 아빠 여기 손까지. 아빠 손까지 많이 줄게. 그치? 아? 좀 더 잘. 잠깐만요. 나 이정도면 이제 무작해. 손가락은 다 했으니까 이제 인형 옷걸 더 만들어 볼게요. 인형 옷걸이. 주문부터 보여줄게요. 먼저. 이. 있고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팔깔이. 필요합니다. 이와색 손자랑. 그리고. 자랑. 이렇게. 나무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지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양은 대략. 이 모양으로 갑니다. 이쪽은 좀 길고. 이쪽은 짧게. 구불도록 할게요. 이철산을 이제. 삼각형으로 구부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더. 좀. 꺼져야 돼요. 우선. 한쪽은. 좀. 세우고. 다른. 여러분의. 와이어는. 세워진. 쪽을 향해서. 눈을. 눈을. 돌려서. 고정시킬게요. 네. 이쁘. 할 때. 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위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도굴소 대전 바느님은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놨어요 요즘 나랑이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나랑이 엄마가 인형 옷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안쓰는 양발 가지고 만든 인형 옷이구요 이 두개도 다 안쓰는 양말 가지고 만들었는데 발냄새는 안나구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양말인데 발냄새는 안나요 이제 다행히 양말 바냄새는 안쓰 바냄새는 안쓰 아냐 아냐 냐 후 후 후 후 후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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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것도 또 만들어볼까요? 옷걸이 2개 만들고 끝날거에요. ㅋㅋ 네. 이제... 아. 바지걸이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상이 옷걸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에요? 이제 상이 옷걸이를 만들거에요. 여기다가 이 나무 집게를 포함시킬거에요. 아. 나도 해볼거에요. 그럼 아빠 만들고 만들어보자. 방식은 이 버트인데 약간 다른거에요. 다른거에요. 왜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나무 집게를 추가할거에요. 이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낙이면 되겠죠? 응. 아빠 내가 넣어줄까? 아. 지가 한게 아니구나. 응. 자. 이게 21cm였나? 25cm. 25cm. 응. 잘라볼게요. 응. 잘라볼게요. 응. 잘라볼게요. 잘라볼게요. 이제 반대쪽 접기 전에 이렇게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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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살을 관동시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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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두개가 들어가진 상태에서 하나 더 접어볼게요. 잘라볼게요. 철사 끝부분은 이용하니까 이제 접어리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다시 이 부분을 굴려볼게요. 굴려 볼게요. 네. 방금 만든 것은 옷걸이 타입에 집게가 파운데이션이 있는 타입이구요. 이제 다른 형태의 바지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좀 기가할 것 같아요. 바늘을 접고 바늘을 접고 바늘을 접고 접고 바늘을 접고 방금 면 로봇 면 정화였으면 임원이 목이 되니까 목 맞게끔 좀 다듬어주고 오 길었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양쪽에다가 또 나무 집게를 넣을게요 끝부분을 잘라볼게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 끝부분을 부글어주세요